첫 번째로 모실 분은 요즘 중년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. 중년분들이 좋아하는 가요 탑10의 그 여인이라는 노래가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. 알고 봤더니 이분도 고향이 마산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볼 때마다 멋진 가수 신성시의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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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앵코를 할까요? 시장님 앵코라도 되겠습니까? 저는 창원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아요. 매달리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성수와 함께 가겠습니다. 에이 가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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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